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신본문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정기신수행, 호흡양생, 즉 내단수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생들의 삶은 정기신을 갖고 설명을 해본다면 신을 기로 또 기를 정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양생을 하게 되면, 즉 정기신수행을 하게 되면 물질을 다시 원기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원기를 다시 원신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체인, 보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도과해서는 양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도수행에서는 내단수행이라고 해서 연정화기, 연기화신이라는 수행을 합니다. 이 수행에 앞서서 수행자가 가장 지키게 할 부분은 연기축기라고 해서 먼저 연기를 해야 합니다. 연기는 배우들이 하는 그런 연기가 아니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선을 하는 겁니다. 사흘적자, 착할선자. 선을 행해서 그 선을 계속 쌓아나가야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자비의 실천입니다. 중생구제의 실천입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웃을 위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선을 끊임없이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생의 나가 아니라 참나의 본성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선을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축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흘축, 기후기장, 즉 몸 안에, 마음 안에 좋은 원정과 원기와 원신의 에너지를 계속 축적시켜 나가는 그런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래서 연기축기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비적 단계가 끝나면 바로 연정화학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연정은 말 그대로 연자는 불로 불어서 뭔가를 재련시켜서 하는 그런 연자인데 정을 재련시켜서, 단련시켜서 기로화한다. 이게 연정화학입니다. 기로 바꾸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단전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계속해서 밀착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 그 하단전에 숨겨져 있는 원정이 기로 변화되면서 에너지가 정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탐진치의 마음을 내거나 삿댕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원정이 바로 정액으로 변화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단전을 집중할 때 청정한 진여본성의 마음으로 무심의 마음으로 무념의 상태에서 이 하단전의 원정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각조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 인체 내에 숨겨져 있는 원정은 자연스럽게 기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몸 속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던 원정의 양이 만약에 많다면 끊임없이 그 원정을 기로 만들어서 그 많아진 기로 동맥의 상관을 뚫고 인맥을 3단전을 회톡시켜서 소주천을 하고 나아가서는 대주천을 이루어서 더 나아가서는 기경팔맥을 완전히 열어서 입신의 경제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 숨겨져 있었던 그 원정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내 몸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원정의 양으로는 기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동맥에 있는 상관을 뚫고 인맥을 회통시키면서 결국은 대도를 성취하는 길로 나아가는 데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라는 양생법을 통해서 천지우주에 가득한 이 전기신의 에너지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원정의 에너지를 코를 통해서 우리 몸 속으로 받아들여 체내에 축적시켜줘야 되고 또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원정과 원기와 원신이 들어있는 이러한 물질적 요소인 전기에 대한 이러한 에너지들을 음식물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축적시켜서 먹은 음식물과 코로 숨 쉬면서 받아들였던 이런 전기들을 융합시켜서 연정을 연기로 기화로 씻기는 에너지로 써야만이 우리가 동맥을 관통하고 인맥을 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체에 부족한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호흡 수련을 절대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수행에서는 몸 속의 전기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호흡 양생으로 후천의 호흡을 통한 에너지를 선천원기로 바꾸는 수행이 바로 내단수행이고 바로 선도수행에서 말하고 있는 연정 화기수행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호흡을 통해서 천지간에 존재하는 우주의 에너지를 몸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기화시키는 수행이 바로 연정 화기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체의 원정을 기로 바꿔주고 또 그 기를 다시 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가에서는 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약으로 만드는 수행을 합니다. 그리기 단약으로 만들어져야만이 몸 안에서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도의 기초 수행은 바로 연정과 단약을 만드는 과정이다. 즉 정을 재련시켜서 기화시키는 노력과 또 그를 기회로 만들어진 것을 단약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선도 수행의 기초 수행인 연정화기 수행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 수행에서는 이 연정화기 수행뿐만 아니라 또 연기화신 또 연신환어 또 연어합도 다시 말씀드리면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 연어합도 이처럼 이 네 가지 단계를 구분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정화기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원정의 정수를 물수 정수를 기화시키는 수행이고 연기화신은 두 번째 단계인 연기화신은 몸속의 전기신 세 가지 에너지 요소를 융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양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신환어는 이렇게 만들어진 양신을 다시 허로 텅 빈 허로 허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주법계의 공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수행인 이 연어합도는 이 양신의 형체를 천지허공에 퍼뜨려서 허공 자체로 만들어버리는 이 수행을 연어합도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원정을 기로 변화시키고 두 번째 기로 만들어져 있는 이 에너지를 전기신 세 가지로 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신인 양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양신을 다시 허로 돌려서 네 번째 단계인 연어합도에서 허로 만들어진 이 양신을 천지허공으로 허투르게 만들어서 본래 허공으로 되돌아가는 경지 이것을 일러서 네 단 선도의 네 단 수행의 네 가지 단계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신을 단련하고 합의를 시키는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폐를 통해서 호흡하던 이 방식을 하단전의 기운을 모아서 단전으로 호흡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 무의식 속에서 감정에 의해서 오온이 만들어진 형태대로 오온의 성질대로 오온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냥 하던 호흡을 이제는 의식을 가지고 마음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하단전에 기준점을 삼아서 호흡을 하면 이것이 바로 호흡의 양성이고 바로 네 단 수행을 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 수련을 하게 되면 호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많은 호흡의 변화를 인해서 자율신경계가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이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몸의 이완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완을 통해서 뇌하수체 시상하부 송과체 이런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감소시킬서 우리 몸과 뇌 분비계의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식과 단전호흡 수련을 통해서 횡경막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미주신경의 자극과 이 부교감신경계의 기능 강화도 유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마음만을 닦고 몸을 닦지 않는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까딱하면 육체는 손상을 가져오기가 쉽고 잘못하면 마음은 환상이나 환각에 빠져서 폐인이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마음을 닦지 않고 몸만 닦는 육체만 닦는 이런 수행에만 치중하게 되면 또 오히려 육체의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도를 성취하고자 하시는 수행자나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 마음과 몸을 함께 닦는 수행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주천 수행 전기신을 합일시키고 새로운 양신을 만들고 만들어진 양신을 허로 돌려서 본래 허공으로 되돌리는 이러한 소주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준점을 삼고 그 기준점에 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단전에 기열 속에 기열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 아래 3.8cm 아래쪽 안쪽에다가 하단전 속에 하나의 수정 구슬이 있다고 여러분이 느끼합니다. 사실은 수행을 조금만 하게 되면 하단전에 정이 기화되면서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그곳에 계란 크기 정도의 작은 구슬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큐가 생깁니다. 이러한 형상이 느낌이 옵니다. 나의 의식으로 내 하단전에 있는 수정 구슬에 그 힘을 염력을 가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모여서 그 구슬은 뜨거운 구슬로 변화됩니다. 에너지가 가득 찬 구슬로 변합니다. 거기에 내 의식을 집중해서 계속 주의집중 밀착으로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하단전 기열속에 있던 양쪽 콩팥 가운데 단전 속에 들어있던 원정 원정은 물입니다. 물 물수자 이 수기를 가지고 있는 이 원정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수가 물수가 기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정 구슬을 집중하는 힘이 없고 그걸 주의집중 밀착하는 힘이 약해버리면 구슬이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단전 속에 감춰져 있는 원정이 그 수기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강력한 집중력으로 끊임없는 집념으로 이런 단전 호흡을 통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집중 의식을 오직 단전에만 몰입해 있게 되고 이렇게 해나갈 때 또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호흡인데 호흡이 가늘고 천천히 길게 미세하게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단전의 원정은 더욱더 끌어올라서 기화되는데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흡이 감정에 의해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호흡이 빨라지게 되면 마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구슬을 뜨겁게 달궈낼 수가 없어서 원정의 수기를 가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만큼이나 의식을 모으고 염력을 보태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미세하고 가늘고 깊고 천천히 미세하게 하는 호흡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전호흡을 할 때 빨리 원정이 기화로 변화되지 않고 빨리 동맥이 뚫리지 않는 이유는 에너지가 빨리 채취가 되지 않고 생등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집중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호흡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마음과 몸을 가라앉혀서 호흡이 가늘고 천천히 미세하게 깊고 길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호흡과 올바른 의식이 만나서 원정의 수기를 기화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호흡을 할 때 침념으로 끊임없이 단절됨이 없이 지속하는 이런 호흡수행을 해야 하고 마음을 지속해서 관찰하는 각조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단전에다가 그 단전에 지속되는 각조수행과 염력을 모으는 의식을 주의집중을 통해서 알아차림과 모든 언염이 집합된 상태에서 호흡이 미세하고 가늘고 천천히 해지고 길게 해지는 이러한 호흡이 연동되게 되면 반드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단전에 원정이 기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단전이 워낙 기운이 감싸지면서 아래쪽으로 회음에 여러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무기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무기는 우리 중생들의 번뇌와 양대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 무기와 이 번뇌 번뇌와 이 무기는 양대축을 이루면서 우리 중생들을 생사윤회 속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양쪽 극단에서 벗어나가지고 무기 대신에 선정 3배에 들어야 되고 또 번뇌 망상 대신에 지혜를 얻어야만이 우리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멍때리고 단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기심위에서 호흡을 할 것이 아니라 또렷한 의식으로 일체 분별 망상이 없는 청정한 각성이 차있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 단전을 지켜보고 가늘고 천천히 하는 호흡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주천을 이루게 되면 여러 현상들이 나는데 첫 번째는 몸이 뜨겁고 열이 많이 납니다. 그것은 키가 강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 차츰 현상이 사라집니다. 또 이 무더운 날 이렇게 엄청나게 찌르단 이런 폭염 속에서도 이 선정수행을 하게 되면 소주천이 몸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자연적으로 시원한 기운이 몸에서 감돌게 됩니다. 항상 정신이 맑고 혈색이 좋고 몸이 아주 새틀같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고 아주 경쾌해집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거리를 산길을 걸어가도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소주천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소주천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꼬리뼈 쪽에 그걸 이제 우리가 미저골 또 미골 또 미려혈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꼬리뼈가 있는 그 언저리에 열기가 생겨납니다. 무언가가 또 이 엉치를 지나서 요추 쪽으로 뭔가 올라가는 듯한 감각이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요추를 지나서 이 흉추 경추 이런 척추뼈를 타고 뭔가가 이렇게 미물이 뭐 개미나 벌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올라오는 이러한 촉감이 생기게 되고 어떨 때는 짜릿한 감각도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뜨거운 이렇게 열기가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천둥 같은 소리 할 수 없는 괴성이 들리고 또 뭐 여러가지 뭐 희한한 소리들이 막 들리고 이상한 냄새가 막 나고 향기가 생전 맡아보지 못한 냄새나 생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주위에서 막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소주천이 이루어질 때 즉 동맥과 인목이 인맥이 완전히 양타통이 되어서 회통이 될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현상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요한 그 혈자리 주요한 에너지 발증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한 번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행은 배꼽에서 시작해서 배꼽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배꼽다 하면 단전해 단전 다음에는 회음해 회음 다음에는 미골해 다음에는 요추 2번 3번짜리 명문해 다음에는 충추 11번짜리 척중에 다음은 경추가 지나서 이 손에 연수가 있는 옥침해 다음은 여기 백혜에 다음은 여기 인당에 다음은 혀에 다음엔 목에 다음엔 가슴 중앙인 전중에 다음엔 명치와 배꼽에 중앙이 있는 중안자리 그리고 다시 배꼽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리고 다시 단전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경로가 바로 원정이 귀로 변화되어서 그 기가 꼬리뼈를 뚫고 척추관으로 들어갔을 때 순환하는 경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날 때마다 그 주요소를 지날 때마다 몸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에서도 이상한 감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호흡 양성을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먼저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심지중을 잘할 수 있는 조용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환기가 잘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아주 이렇게 밀폐된 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폐관이라고 폐관 들어가면 문을 장갑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그냥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외부 사람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공부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우리가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됩니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위가 차버리면 당연히 기운이 동맥을 타고 돌아서 앞으로 인명을 내려올 때 이 위에 음식이 많이 차면 가스가 많이 생겨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또 호흡을 하더라도 이 가스 때문에 횡경막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서 깊은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야 되고 한 6부 정도만 채우면 됩니다. 10의 6부 정도만 채우면 됩니다. 특히 수행을 할 때는 기름지고 생것인 날고기를 먹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지거나 이 날고기를 먹게 될 경우에는 기가 강해져서 막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뭐를 줘야 되냐면 화를 자주 내서는 안됩니다. 이 화를 내게 되면 온몸의 기가 모아졌던 것이 흐뜨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한번 내면 백일기도 천일기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왔던 기도가 단 한 번에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망쳐져 버리는 원인이 바로 이 화입니다. 그래서 화를 절대 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수련 중에는 좋은 반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이렇게 불편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몸이 따뜻한 온열감 또 전기에 감염듯한 이런 감전현상 또 자기감 또 진동현상 또 통증 또 감정의 폭발 그 다음에 자발동작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납니다. 자발동작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수행하다 말고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이상한 동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뭐 그냥 합장을 하고 춤을 추거나 또 무슨 뭐 무술을 한다고 무슨 뭐 발차기를 하거나 이상한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춤을 추는 동작들이 있는데 이건 다 무의식 속에 있는 몸의 동작들을 형성해내는 겁니다. 표출을 내는 겁니다. 이것 또한 수행 중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발동작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에너지의 흐름이 나중에 원활해지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러한 수행 중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도 있겠지만 또 좋은 현상도 있습니다. 그 현상은 기쁨과 행복감이 생기고 탐진치가 사라지는 그러한 정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곁들을 얻기 위해서는 가늘고 길게 그리고 천천히 하는 호흡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호흡의 호흡 양생의 수련을 통해서 음기와 양기를 좋아하시게 됩니다. 음기가 많아서도 안 되고 양기가 많아서도 안 됩니다. 몸에 양기가 많으면 양기는 발산하는 표출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활동적이고 성품이 거칠어집니다. 그 반대로 음기가 몸에 많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음기로 인해서 또 너무 내성적이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기와 양기는 반드시 백백의 조화를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이 음기와 양기의 조화를 이루어내느냐 하면 자기의 성정을 보고 자기의 몸의 체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성정이나 체질이 양기가 많다 음기가 많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기가 많은 사람이면 양기가 많은 시간인 4시나 5시에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음기가 많은 자시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시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인데 음기가 많은 사람은 자시에 밤 11시에서 1시 사이 자시를 선택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양기가 많은 시간인 4시나 5시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기는 4시, 5시를 선택해서 기도를 하고 양기가 많은 사람은 4시를 선택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시는 보통 3시에서 5시까지를 우리가 인시라고 하는데 인시는 음기가 많은 사람이든 양기가 많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해야 되는 수행시간입니다. 그래서 불가해서는 이 시간만 되면 새벽 예불과 함께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주의 기운이 우리 4계절에 우리 지구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선택해서 해야만 음향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흡양생 수련을 할 때 나타나는 이 좋은 이제 우리 현상들은 숨을 이렇게 턱 들이칠 때 갑자기 숨이 깊숙이 완전 치골 단전 그 아래쪽까지 숨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런 상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유연하게 가늘고 고르고 깊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호흡이 쉬는지를 안 쉬는지를 못 느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집중하게 되면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어서 무의식 중에도 올바른 호흡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호흡양생 수련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정상적인 현상과 나쁜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장이 연동운동을 일으키고 또 장에서 움직이는 소리도 막 나오게 되고 또 단전이 온화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단전이 진동을 하기도 하고 진동이 심하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맛이 돌아가지고 음식을 막 아주 잘 먹는 그리고 소화도 너무너무 잘 되고 특히 또 백해가 아주 서늘해지고 서늘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머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는 듯이 아주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전기가 지릿지리지리 백해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우주의 기운이 내려오는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여러분이 두뇌가 좋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행을 할 때마다 기분이 풀려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온몸에 힘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잠을 잘 때 깊은 잠에 잘 들게 되고 대소변도 잘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호흡수령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머리에 두통이 생기거나 온몸에 전신통이 생기거나 또 어깨가 아프고 덩어리가 아픈 이런 겸비통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머리에 두통이 일어날 때는 머리가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또 이 악미간이 사이에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몸과 마음이 아직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호흡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몸과 마음을 충분하게 이완시키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되면 두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되어서 경직되어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머리에 편두통 같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몸을 이완시키면서 호흡을 깊고 길고 천천히 하는 호흡을 하게 되면 금방 두통이 사라집니다. 또 목이나 어깨나 허리가 무겁고 이런 전신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자세를 바로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세를 앉는 것은 이 다리를 평자나 가부자나 반가부자로 해서 양 무릎과 엉덩이가 삼각 구두를 갖추어서 밑에는 엉치 그 위에는 요추 그 위에는 흉추 그 위에는 경추 그 위에는 두개골을 이렇게 똑바로 얹어지게 되면 좌우도 아니고 앞뒤도 아니고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의 균형을 잡게 되면 이런 온몸의 전신통이 일어나지 않지만 앉는 자세가 삐뚤어서 요추가 어긋났거나 흉추가 어긋났거나 경추가 삐뚤어지게 되면 경추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깨에 겸비통이 생기고 흉추가 문제가 있으면 다리에 문제가 오고 또 요추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가지 내장 쪽에서도 이렇게 통증이 오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자세를 바르면 됩니다. 자세를 올바르게 하게 되면 이러한 목이나 어깨 허리등에 나타나는 이러한 통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몸에 냉감증이 일어나는 일은 또 일어납니다.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떨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올바른 수행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체내 양기가 부족하거나 또 이렇게 잘못 수행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수행법을 채택해서 하게 되면 이러한 냉감증을 얻게 되는데 그 냉감증을 잃게 될 때는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깊은 호흡을 통해서 양기를 북두다 줘야 되고 좋은 음식을 통해서도 양기를 북두다 주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체의 냉감증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한기가 들며 이빨이 떠덕떠덕 부딪히는 듯한 그런 추위가 왔다가 갑자기 뜨거운 열기로 덮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움과 추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을 때 이때는 이거는 소주천 수행을 할 때 잘못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올바른 현상입니다. 이때는 몸에 양기와 응기가 부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 양기와 응기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몸에 평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정을 찾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뜨거웠다가 더위에 온몸을 옷을 다 벗어야 될 정도로 뜨거운 열기에 사로잡혔다가 갑자기 이빨이 덜덜덜 떨리면서 한기가 내리는 이런 추위를 경험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팁을 드린다면 미지근한 물을 욕조에 받아놓고 만약에 산에서 공부하신다면 계곡물에 들어가서 배꼽 까지만 물을 담그고 향을 하나 꼽아놓고 향이 다 탈 때까지 약 한 3-40분 정도 아래쪽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게 되면 몸 안에 띵 기운이 소주천을 하면서 음과 양의 키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전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현상과 나쁜 현상을 어찌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으로 책에서 또 조사스님들께서 경험으로 나타내었던 그런 내용들을 요약시켜서 설명해드리고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바른 호흡 양생 수행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좋은 현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호흡 방법으로 호흡 양생 수행을 하거나 매단 수행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부작용의 느낌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절대 책을 통해서 혼자 배우고 아는 수행법을 가지고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지 말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호흡 양생법이나 잘못된 수행법을 통해서 패인이 되는 경우가 크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식 호흡을 멈추는 수행을 잘못해서 이 장기 속에 저 깊이 있는 내장들까지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서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가 죽고 썩어놨어 도저히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장기들이 내장들이 피폐되어가는 그러한 수행자들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속에 모든 세포에게 산소와 에너지는 반드시 영양분은 에너지로 변화되어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수행과 잘못된 호흡법으로 그 60조개가 넘는 그 세포에게 산소와 자양분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에너지를 보급하지 못했을 때 그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피폐되거나 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방식으로 호흡과 수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서성을 찾아서 호흡하는 방법과 수행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구고 익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패단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 내단 수행을 할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주의하고 방비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들으신 그 인용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호흡수행을 통해서 내단 수행을 잘 이루어가지고 소주촌을 이루어서 대도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승부를 합시다. 감사합니다.